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오신 맹주성 한양대 맹혜교수님이 유튜브 채널 BJ톨에 가서 한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것을 부정선거 관련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공병호 tv는 맹주성 조선의 주장을 잘 정리한 허정구 전 언론인의 글을 논평이나 해설 없이 그대로 어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급하게 기다린 소식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허정구 전 언론인은 맹주성 조수의 주장은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앞으로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3월 5일날 사전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만일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날 강원도 동해시 유세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맹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대략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부정선거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4.15 부정선거와 3구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것과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선거 문제를 소상히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선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것이다 이런 맹주성 교수님의 주장이나 또 허 언론인의 주장과 같은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는 11만 명이 참여해서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고 팩트다라는 부분이 94%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언모론이다. 4%인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보통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물면 자신의 운명이 걸린 선거를 막 치르면서 승리를 간신히 이뤘고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 대부분 아는 부정선거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소상히 모를 리가 없고 모를 까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아는 것과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모두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고 검찰이란 수사당국의 수사에 나서는 것은 나라 전체가 벌컥 뒤집히는 초초초대형사건입니다. 보통 권력형 비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기를 물러나게 한 그런 엄청난 대역제를 조사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에 있는 기성정치인들이 기존 질서를 과감히 바꾸는 일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그 자체가 이미 큰 원제를 갖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철저하게 부정선거 문제에 항구했고 이준석과 하태류의 인간들은 이를 은폐한 데 몸을 던졌고 그런 은폐 작업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는 내 자리만 유지되면 만사오케이다. 내 자리만 안전하면 땡이다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한 번 쓰라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투표에서 그토록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결국 권영세와 김기현 등은 사전선거 동료 쪽으로 국민의힘 방향을 잡았고 결국 윤석열 후보를 설득해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향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들 바램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다면 역대 최고치인 사전투표를 36.9%를 넘어서 40%대로 뛰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윤석열 후보는 낙순의 고배를 분명히 마셨을 것입니다.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이 전국 혼란의 문제, 전국 운영의 어려움의 문제 등을 이유로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한 그런 제동을 건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부분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 동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을 굳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는 국민의당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동료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4.15 부정선거와 상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자연히 선거 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라는 그런 맹주성 교수님의 주장과 같은 부분에 그런 낙관론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척건들의 떠밀라 싶어서 정치의 이름으로 타협의 이름으로 통합의 이름으로 화합의 이름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적당히 무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을 부정선거의 근절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우리의 거대한 행진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강하게 지향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강하게 시위하고 강하게 집회하고 강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면 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면 그들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집회하고 요구하고 아우성 치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도 움직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란 본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의 주변에는 대부분 부정선거를 적당히 무마하고 나가자는 사람들이 덕실덕실 우글울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숫자로 보여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아이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알아서 잘해줄 것이다. 건물입니다. 더 목소리 높여 외치고 더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